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 대진표가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후보만 남기고 완성됐습니다. 이번 지선에 출마하는 단체장 후보들을 모재성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원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주는 더불어민주당 구자율 후보와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된 이강우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3파전이 예상됩니다. 강릉은 조금 복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의용 후보와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 정의당 임명희 후보가 당 공천을 받고 레이스를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된 현직 김한근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결정해 4파전 구도입니다. 동해는 더불어민주당 최석찬, 국민의힘 심기원 후보가 공천을 받았고 역시 국민의힘 경선 컷오프에 반발한 심상하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삼척은 민주당 김양호, 국민의힘 박상수 후보에 무소속 안호성 후보까지 3파전 양상입니다. 태백은 민주당 류태우, 국민의힘 이상훈 후보가 공천을 받았고 김현식 전 시장은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중입니다. 정선구수 선거는 민주당 최승준, 국민의힘 홍천식 후보가 맞대결을 벌입니다. 속천은 민주당 주대학,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가 경쟁하게 됐고 고성은 민주당 한명준, 국민의힘 홍남기 후보가, 양양은 민주당 김정중, 국민의힘 김진아 후보 간 양자대결 구도입니다. 인재군수는 민주당 최상기, 국민의힘 이순선 후보의 무소속 한상철 후보까지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철원 군수선거는 민주당 한금석, 국민의힘 이현정 후보가 공천을 받았고 무소속 고기영, 이수환 후보가 가세했습니다. 양군은 민주당 조인묵, 국민의힘 서홍원 후보가 각각 공천을 받았고 여기에 무소속 최지봉, 김철 후보까지 4파전입니다. 화천은 민주당 김세훈, 국민의힘 최문순 후보가, 홍천은 민주당 허필홍, 국민의힘 신영재 후보가 맞대결을 벌입니다. 영월구수선거는 민주당 김기성, 국민의힘 최명석 후보의 경선 컷오프에 반발한 무소속 박성기 후보 간 경쟁이 확정됐고 횡성은 민주당 장신상, 국민의힘 김명기 후보의 무소속 원정석 후보가 평창은 민주당 한원기, 국민의힘 신재국, 무소속 최우영 후보가 경쟁에 나섭니다.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본선 진출자가 확정되지 않은 춘천시장은 국민의힘에서 최성윤 후보가 공천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수 육동안 후보 간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선 컷오프에 반발한 이광준 예비 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예상됩니다. 주원 뉴스 모두성입니다. 주원 뉴스 모두성입니다.